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스틸 3회차가 왔습니다 그뒤 3회차인데 어... 데몬 슬레이어 맞나요? 225렙인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회차 가면 얼마나 갈지 어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합시다 자 따라오겠죠? 제가 중심이니까요 오케 잘 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내가 사냥이 서툴르다 근데 어 기구동성이 느리기 때문에 어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자 위치 이동해 주고요 아 두명이 왔다 아 두명이 왔을때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두명이 왔을때는 오프를 타고요 채널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찾으러 뛰어다니겠죠? 어 이 팁같은 경우는 이제 맵을 이동해 그러면은 나를 찾으려면 채널 이동을 하고 날 찾아다녀야겠죠? 어 저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 올 때까지 기다리면 오겠죠? 어 오케 좋습니다 일단 올 때까지 잠시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와야되는데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안오나요 하하 나 여기만 있는데 왜 안와 아 어서 오십시오 아 아 아 아 아 아 왔군요 아 아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더 갑니다 아 아 아 이번엔 여기서 사냥하고 있겠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아 będę ی 일 에 ㄹ , ifying esi 연 도 이거 여기서 열심히 찾고 있을때쯤 옆으로 한번 딱 가지고 그럼 또다시 찾으러 다니겠고 오케이 오케이 몇 번 됐냐? 이제 한 5분 됐나? 5분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한 번만 낫군 5분 동안 오 온 곳인가? 만남을 가진건가? 오 만났군요 야.. 곧 곧 그럼 염에 보러 가봅시다 으흐흐흐흐흐흐 오케이 아우 좋았다.. 아우 아 언제 오나요 옆으로 간거 봤으면 빨리 와야될거 같냐 어 이제 왔군 어깨 갑시다 어 이번에는 한번 사냥터를 옮겨볼까요 어 이번에는 다섯관리동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룬을 한번 풀어주고 어이 번잉도 좋아 어 빨리 찾아주십시오 아 아 신받아야지 아 신받아야지 센스있게 슛먼지 추적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럼 채널 알수있으니까 슛먼지 추적하고 빨리 와주십시오 아 노래 노래 어 부검 하나 바꿔줘 슛먼지 추적해서 채널 찾으면 됩니다 슛먼지 추적하십시오 오케이 잘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이제 옆으로 갑시다 어 어 일로 오세요 다시 일로 갑시다 어 여기 사람이 있잖아 어 다음 채널 가보겠습니다 찾아오십시오 오케이 아 사람있잖아 아 채널 옮겨가 어 사람이 있네 오케이 이번엔 여기입니다 자 뭐가 없냐 공석이 느려졌지 오케이 박자를 잘 맞춰야지 어 어 여기 찾고 있겠지 그 옆으로 한번 이동해서 한번 아 어 사람이 있냐 그럼 또 옮겨야겠네 아 아 어 오케이 이번엔 여기입니다 꽃, 꽃이 있는 곳을 찾아 오십시오 오늘 영상 올릴거 하나만 늘었구만 좋았다 어어 야 이번에 빨리 찾았다 아 야 좋았다 좋았다 잘했다 잘했어 네모 대신 오케이 어 어 이놈 이놈 자식 안되겠는데 나도 사 안되겠어 3개 5개만 사면 되겠지 어 바꾸고 와 맞추고 와 사냥하고 있을테니까 아 아 쎄다 아 옆맵으로 가야되겠네 강력하네 아 다음맵으로 토껴야되겠네 아 빠르네 점점 빨라지고 있어 아주 좋네 가자고 아 왜 근데 음악이 적고 어 좋았다 아주 클래식하네 아주 클래식하네 아주 클래식하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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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인 채널 안들어와지는거 아니야? 진짜로? 으어어 빨랐다가 게임? 어어 같이 받아야지 아 뭐야 어 그렇지 어 20세로 와보시게요 20세에서 기다릴테니 복사해나? 어 똑같이 해줘야죠 어 왔네 와 빠르네 어 20세는 통과하는구만 오케이 다음으로 가자고 잘 찾아와보시길 이번에는 두번째 난이도가 될것일세 이번에는 두번째 난이도가 될것일세 이번에는 두번째 난이도가 될것일세 이제쯤이면 열심히 찾고있겠지 이때 바로 채널을 옮겨준다 아 어 스킬안써? 그럼 사냥이야 나도 나도 고통 걸고 가야지 똑같이 해줘야지 그렇지 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럼 난 옆으로 가겠네 어 이놈이 자기는 스킬을 안쓰고 날 옮길라고 해? 그럼 안되지 같이 가야지 똑같이 당황하고 가야지 똑같이 당황하고 가야지 좋았다 좋았다 한명 찢겨주고 옆으로 가서 오케이 좋았다 좋았어 빨리 일로 오라고 그래야지 다음 작전을 진행하지 어 왔군 빠른 컴퓨터를 이용하여 바로 반대로 가고 기다린다 어 빨리 오라고 빠르네 야 점차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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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다려줘 어 내려왔으면 옆으로 가줘야죠 어 어 어 어 아... 아 1대1은 상대해줘 어fle 데틀은 할만하지 어어 어허허허허 어 갓쿤 어기 좋았다 어 쟤 방송 아니 스틸 모티브는 나는 이득이데 상대는 손해하게 하라 이게 저의 모티브거든 어 안되겠다 아 강력안의 채널 한번 옮겨야겠네 야 쎄다 어깨 전용 사냥떨 한번 가자고 저 방송한지요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한지 한 두 달 됐죠 음 심화 한번 받아가지고 오 왔군 오 잘왔어 잘왔어 오 채널 맞춰서 같이 오는구나 오 오 안통하네요 오케이 다음 라운드로 갔다 위치한 방법 야 아 쪽지는 왜 안 사라지는 거야 원래 계속 있나 오 빠르네요 야 어 오 마이 갓 맞지 어 오케이 어 스킬 안 쓰면 안 가지 어 똑같이 당해야지 어 오케이 선콜 올 때까지 그냥 같이 어 왔군 어 왔으면 가야지 아 선콜 강력하다 강력한 선콜이 왔으면 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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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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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나요. 공격 안 하면은 나도 안되지. 공격 안 하면 안가지. 사람이 되게 많다. 공격 안 하면 안가지. 공격 안 하면 안가지. 공격 안 하면 안가지. 공격 안 하면 안가지. 선콜이 느릿. 선콜이 느릿. 선콜도 그래도 풀점만큼 괜찮지 않나. 공격 안 하면 안agan.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공격 안 하면 안전. 공격 안 하면 안уют. 공격 안 하면 안쪽. 공격 안 하면 안쪽. 아 맞군 오케이 빨리 뭐라도 써보게 그래야 같이 따라가지 스틸할거면 방해를 해야지 그래야 나도 도망갈 명분이 생길거 아닌가 아 이건 같이 사냥인데 썬쿨 와야될거 같은데 같이 사냥하는거 같은데 친구 와야될거 같은데 같이? 그러면 친구 안부름같이 어 왔네 오케이 어 썬쿨 왔군 어 다음 맵으로 가자고 만나 맵이동 싸 한번 해줘야지 어 이번엔 여기서 만나자고 고거구 ㄴㄴㄴㄴ 흐흐흐 오케이 다음에 여기서 만나자고? 어, 어 사람인데 어 여기도 사람인데 맵 바꿉시다 어 다른데서 만납시다 흐흐흐흐 여기도 사람이 있네요 어 여기도 사람이 있네 어 여기도 사람이 있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어우 뭐야 맨마도 사람이 있잖아 오케이 다음에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 어? 어..이거 자꾸 떨어진다 갑자기 이상한거 그냥 밀고 나가는게 낫겠는데? 어 이게 낫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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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여 아 채널 알려줘 빨리 오세 오케이 하하하 제발 알려줘 어어 오케이 왓꾼 왔나?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옆으로 갑시다 다음 맵으로 이동하자고요 다음 만남은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만나봅시다 아랫길 깊은 곳입니다 갑시다 어어 옆에서 만납시다 하하하하 사람이 있네 아니 다 사람이 있어 오케이 어 다시 여기입니다 여기서 만납시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어 어 노래 벌써 23분 지났어? 아 그래? 생각보다 꽤 됐네 다음 노래 아 이걸로 가자 되는데 좋아 좋아 그래서 긴장하면 멈추는 거 관 좋았어 긴장하면 멈추는거가 어어 왔군 어어 이번엔 좀 빨랐다 좋았다 좋았다 퍼널다스토르 어 어 어 큰일 났군 마슈르 띵가 이게 너무 같은데 새로고침 한번 하지 용암 돌아지마죠 오케이 어 똑같이 한번 걸어주고 어 연맵으로 갑시다 어 따라오세요 다음 만남 다음 만남 아 이거 한번 하자 이거 한번 합시다 따라가보세요 어 마 마을로 와보세요 이거 한번 하자 이거 이거부터 했어야 됐는데 마을로 와보세요 릴레이 한번 합시다 어 갑시다 마을로 한번 갑시다 어 릴레이 한번 갑시다 어 때가 됐네 어 달리기 릴레이야 이거부터 시작했어야 됐는데 아 잘못했네 갑시다 어 마을로 마을로 오세요 마을로 이거부터 했어야 됐는데 어 이거부터 했어야 됐는데 어 오케이 바로 출발합시다 따라오세요 이거부터 했어야 됐는데 아 이거 안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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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럼 저 사냥합니다 어 여기 버닝 시간기 괜찮죠 어차피 스틸당하면 못먹을거 어차피 스틸당하면 못먹을거 여기서 하면 되겠네 아 아 여기서 하면 개꿀이네 어 어차피 못먹는게 검치 여기서 먹으면 더 좋은거 아니야 10단계인데 와 빨리 와야죠 빨리 와야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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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이거 한번 했어야 됐는데 아 이거부터 했어야 됐는데 어 이걸 안했네 어 어 사냥하는데 왜 안와 사냥하는데 같은 채널인데 어 어 어디갔는데 왜 안 움직이는 척하냐 어 어 안 움직이면 녹화 종료합니다 빨리 오세요 30분도 30분밖에 안했습니다 30분밖에 안했습니다 30분밖에 안했습니다 아 여기 아니면 안 쫓아오겠다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일로오세요 아르카나 아니면 안옵겠다 그래 우리 처음 만났던 곳에서 만납시다 오케이 빨리 오세요 오케이 빨리 오세요 그러면 채널 17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만났던 곳에서 만납시다 어 사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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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대로도 끝났어 사냥하면 되는거야 쓰읍 하하하 아 좀 기다려봅시다 오겠지 아직 채널은 안 옮기는데 그래도 맘 잡고 나 타깃하러 왔으면 그래서 1시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어딨어 왔나 아 뭔지 알았네 갔잖아 다른 사람이잖아 갑니까 아니 왜 안 오냐 녹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3회차 스틸이었습니다 오케이